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소드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칙 다 에디가 없다 응 젤 다 에디가 없구나 70% 추업이 안될것 같구 하하하하하하 사과 오에 쏠 10%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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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어디갔어 에디 더 어디갔냐고 아니 힘축업은 더 어디갔어 나였으면 가라엎고 가라엎고 바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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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비도 이건 아닌것 같구 이것도 안써 솔직히 말해도 안쓸것 같구 작은 무슨작이야 70% 70% 함불작업이라뇨 함불 돌리는것보다 사는게 훨씬 낫지 다 바꾸자 새로 다시 하자 이것도 좀 새로 다시 하고 아 자리가 없잖아 새로 다시 마음가짐을 가져봅시다 뭐 일단은 이런거 에디 공십자리 돈 엄청 많이 들더라구 일단 내비 둔다고 쳐도 반지는 나중에 이벤트 번지 끼고 바꾸고 바꾸고 망둥 망투는 또 70% 재킷은 안나요 아 지금 따로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돌자 이게 맞는 것 같구 아 결론은 돈을 모아서 맞춰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앱솔 살바에 유니크 공포라도 사놓는게 낫지 않나 새로 해야지 다 에디가 없어 에디 공식 비싼거에요 그렇게 에디 공식 엄청 비싸나요 지금 얼마냐 한 5천만원씩 하는거 아냐 그렇게 비싸진 않네 어 이거 사서 되파는거 아닙니까 아 아 시간이 안된다 아 사고싶었는데 딱봐도 더럽게 싼거 같은데 이거 사는 각이었던거 같은데 팔린거요 이런거 팔렸네 이거 사는 각이였는데 아 아 거리가 안되네 와 게이득각이였는데 아깝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새로 맞춰야된다는 얘기죠 추옵도 아쉽구요 아니면 아싸리 70퍼작으로 해놓고 나였으면은 일단 못기잖아 그치 작은 이게 섞어서 해놘데 이거는 또 70퍼작이 이건 30퍼작이고 뭐지 저기 다 섞여있어 이렇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새로 모델을 좀 바꿔도 될거 같애요 이.. 이해하셨나요 모델을 좀 바꾸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AD도 좀 비싸긴 하다 공식도 하는 경우인데 됐나요 유니온하고 링크를 가르쳐달라고? 어 이거 바꿨는데 왜 이렇게 되있냐 아 이거 그 아이디 아니지 아 이거 해달라고 다 나한테 유니온 해달라고 그래 하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건 어떡하냐? 다음 난이도로. 아주 난이도가 어렵구만. 야 쉽지가 않네. 다음 난이도네. 어허허허 모르겠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뭐야. 뭐 해달라고. 유니온하고 링크해달라고? 링크를 뭐래줘? 링크 없잖아. 팬텀 아란 에반 그런 것도 키워야겠죠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